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어구 귀여운 비둘기 내 새끼 오늘 일정은 수업을 하나 듣고요. 산학회 동아리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함께 가자고 하는 동기분이 계셨고 출범식에 참석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나 기다리는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층별 안내는 정지화면으로 보실게요. 다함께 중앙도서관을 둘러보고 학교 곳곳을 거닐러 보았어요. 1층 열람실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공발날에 올까요? 자, 드디어 출범식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은 1차, 2차, 3차 말 안해도 아시겠죠? 까꿍!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